안녕하세요. 신체소뇌사정사 제2차 자동차보험이론과 실무에 대한 모의고사 1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강의 전에 반드시 딱 9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직접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제한적인 사항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가능한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막상 시험을 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훈련이 되는 거니까 꼭 그래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렇게 학습을 하시다 보면 조그만 여러분들의 학습에 온 사항 부분과는 또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너무 개의치 마시라 앞으로 지금 약 한 60일 정도 남았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항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 시켜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 오셨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그날 얼마나 내가 테크니컬하게 여러분 답안을 잘 작성해 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모르는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당스러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출제가 될 때 여러분들이 남들과 다르게 나는 좀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그런 부분을 이겨내고 답안을 잘 구성해 넣느냐가 정말 그날의 당락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에 있어서는 무엇을 더 알고 더 모르고의 차이보다는 그날의 시험을 막상 시험을 치르는 그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안을 풀어내 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런 시험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답안을 구성해 낼까 하는 그런 플랜 다시 그런 설계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해야만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쓰실 수가 있고 우리가 약술 문제든 우리가 4지선단형 문제에서 1, 2, 3, 4, 5번 5지선단형 이런 문제하고 다르잖아요. 그거는 O, X 문제입니다. 맞지 않으면 틀리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약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따가 학습했던 것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그 다음에 그런 쪽에 질문하시는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을 구성해 나가는 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분야가 여러분들이 합격을 당락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든 강사분이 교수님들이 그러실 겁니다. 무엇을 더 많이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버리는 습관도 버려라. 여러분들이 이따가 했던 사항 부분에서는 이론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를 붙이고 뭐 할 때 추가를 하는 그런 사항, 그 다음에 그런 게 뭔가 차별화되는 부분인 거지 전혀 작성을 못하는 부분은 없다.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90분간 시험을 쳤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1차 모의고사, 1차 보험을 위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답안을, 문제를 보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조그만 난이도가 낮다. 이것은 1차부터는 너무 여러분들한테 부담감을 드리는 건 좀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낮게. 그렇지만은 어떤 게 좀 이런 이런 정도의 어떤 문제는 예상은 안 했는데 하는 부분도 한번 또 생각했던 문제를 잠깐 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금은 중요하게 되는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1차와 2차에서 다시 조금 더 간략하게 또는 큰 문제로서 다루는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출제를 했었습니다. 1번 문제부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제가 해설은 이거부터 하는 거지만 여러분 다만 구성은 1번부터는 답을 가능한 서시도 뭐 틀리는 거 전혀 아닙니다. 가능한 1번부터는 답안을 안 서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보통은 자동차 보험이러니. 문제가 문제 출제 문제의 용지가 한 장이든 또는 두 장입니다. 자 이렇게 딱 나옵니다. 문제가 보통 뭐 우리가 체임건제, 재산보험, 의학이론 이런 문제보다는 조금은 저희들 자동차가 오히려 마지막 시간이다 그래서 몰라도 문제 어떤 데는 한 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장 정도로 제가 구성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언론 처음에 봤을 때는 문제 무슨 사항이다라는 걸 대충 빨리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걸 끄덕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2번 또 보면 15점 짜리인데 뭔가의 사례를 가지고 집권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신체 사고나 그 다음에 대인배상 2에서 가실 맞는 사람에 대해서 출입이 가실 상기 부분이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문제를 말하는구나. 자 이런 약수력 문제는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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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문제는 이렇지만은 여기서는 아마 보유자, 운행자, 보유자, 운전자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자 이래 나오는 것 같으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어떻게 써야 할 때도 비교 설명이니까 전에 강의를 받을 때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이런 비교 설명은 가능한 개념을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비교 설명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합의효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요하고 많이 강조가 됐던 사항이죠.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 아마 합의효력의 제한 같으면 뭐냐? 제한이 뭘까? 제한은 결론적으로 합의효력의 한계 또는 그 합의효력을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의 합의의 어떤 무효라든지 취소라든지 그 다음에 후발적 손해에 대해서 내가 작성하면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리 머려서 확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취급업자의 자동차 보험에서의 지위에 대해서 약수를 하죠. 이런 부분이 사실대로는 조금은 폭넓게 강범위하게 이 사람이 얼마나 정도로 공부를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취급업자는 뭐고? 그럼 취급업자의 자동차 보험에서의 지위이니까 자동차 보험에서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개인용, 업무역, 영업용을 별로 두고 나서 담보별로 그럼 본다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을까를 묻는 것 같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향에 그러면은 대인배상 1, 2, 뭐 자기 신체, 뭐 문제, 상해담보, 그 다음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한 번 본다면은 특별약관, 가족한적 운전, 특별약관 이런 중에 특별약관에서 나면 자동차 취급업자는 어떻게 지위를 가지느냐. 그런 부분에서 작성해야 되었다니까. 여러분은 3번, 4번, 5번은 빨리 여러분이 답안을 쓰실 수도 있겠죠. 물론 3번이나 뭐 일사천리로 쓰셔야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이렇게 내가 초안지에서 답은 1번은 의의를 쓴다면은 2번은 자동차 담보에서 지위를 해가지고 1, 뭐 대인, 대인, 1과 2, 그 다음에 2 뭐 이런 식으로 쭉 쓰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초안에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에서는 사례 문제인데 간병비로 지급하여 간병비 같으면 간략한 문제를 어떠면 간병비의 이론적인 문제엔 더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건에 대해서 간병비를 어떻게 계산하는 문제구나 하면은 간병비는 요렇게 쓰면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쉽게 여러분은 3, 4, 5번, 6번 정도는 답안을 쉽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빨리 답안을 푸시는 사항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번 보신다면은 풀이는 1번부터 합니다. 우리 1번의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A와 B는 친구관이었죠. 그러니까 친구관인데 성낙p 보험자가 되는 거죠. 성낙p 보험자인데 A가 이 자동차가 가족원정한정특별약관에 가입되었죠. 그 다음에 전담부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갓 보험회사에 가입이 됐는데 당연히 가족한정특약 위반이 되니까 대인배상 1밖에 안 되겠죠. 특약 위반이 되죠. 특약에서 위반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B는 당연히 A와 B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값한테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대인 1밖에 안 된다는 상황이 지금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B가 당연히 대인 1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부대적으로 나온 게 뭡니까. B가 개인적으로 의뢰돼서 전담보로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됐죠.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타차운전담보특별약관이 해당되는 권한을 알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피해자 D가 있었죠. 피해자 D가 있었는데 피해자 D는 병보험회사에서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되는 부분이 담보가 되어 있었죠. 그죠. 병보 병보험회사의 D의 아버지를 김영필 보험자 D의 이런 D의. D의 부조의 D의 아버지를 김영필 보험자로 해서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A의 배우자인 C와. 그 다음에 D의 친구인 D가 있을 때 A, B, C, D가 다. 사망하거나 또는 부상한 것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보상채임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업보험금은 어떻게 되느냐고. 문제가 지금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이 구조들을 읽으면서 작성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자상수는 뭐예요. 구조도 2를 작성해 주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습관을 계속 들여셔야 되고. 그때 풀 때도 이렇게 하셔야만이. 시간이 줄어들고 여러분들 훨씬 뭔가에. 누락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착오에 빠진다 이런 부분을 망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갑차령이죠. 갑차령은 가족한정 특약인데 가족한정 특약 위반됐죠. 근데 가족한정 특약 위반이 되더라도 설명의무 그 다음에 도난. 자동차 취급업자일 경우에는 대인배상 2가 보상이 됐죠. 물론 설명의무의 의무가 위반됐을 때는 대인 2와 자기 신체 무상이 다. 부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난일 때는 대인 2와. 자기 신체 사고가 부착이 됐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푸시면서 또. 다 문제를 여러분들 학습하신다면 뭡니까. 그런 약수력 문제도 한 번씩 여러분 이 문제를 풀면서 검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도난이 해당이 안 되니까 우리는 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갑은 대인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A와 B는 보유자 또는 운전자이니까 당연히 대인 1도 안 되고 자기 신체 다른 건 다 안 되겠죠. C와 D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D는 당연히 D의 친구니까. 타인성이 인정되니까 대인 배상 1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호위동성자 과실 20%와 안전벨트 미창력의 과실 10%를 사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과실 30% 하죠. 그럼 C를 보는 것 같으면 C는 뭡니까. C는 A의 배우자죠. A의 배우자니까 당연히 A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인 배상 1에서는 당연히 부착이 되는 거죠. 뭐 타인성이 인정이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 거는 특약 무블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개별 적용도 한 번 터치해 주시라.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결론은 대인이 되지만은 과실상계 30%가 되더라. 그런 부분에서 먼저 대인 1과 대인 2에서 배상 책임이 있느냐 또는 보상 책임이 있느냐에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특약 기반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을 정리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타차에 대해서는 의뢰에 대해서는 타차 운전이죠. 타차 운전이니까 당연히 타차 운전일 때는 보상되는 게 뭡니까 이거.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무보험차 상해담보와 그 다음에 타차였을 때는 무보험차 상해담보와 타차 대인 2와 자기 신체 사고가 되었었죠. 자 여기서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하려면은 무보험자동차에 내가 사상을 피보험자가 사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B는 결론적으로 무보험자동차에 본인이 운전한 차이 되기 때문에 무보험자동차는 여기서는 논할 부분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대인 2와 자기 신체 사고만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해 본다면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피보험자는 자기 신체 사고로 보상이 되죠. 그 다음에 타인 C와 D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개별 증용이 되죠. 왜 그러냐면은 뭐 피보험자 개별 증용을 떠나서 당연히 B의 입장에서는 C가 타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대인 2가 해당이 된다. 그러고 과실상계에 30%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인 1과 대인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병원 병원 입장에서는 D의 부. D의 부. 피보험자의 피보험자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는 뭡니까.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유분을 불문하고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사상했을 때는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병은 병보험의 상을 볼 때는 D는 뭡니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피보험자 자체가 안 되죠. 피보험자 자체가 안 되니까 논할 필요가 없는 거고. D는 피보험자가 되니까 무보험자 상해담보에 해당이 되죠. 왜 그러냐면은 결국 대인 1밖에 가입되지 않은 A 차량에 사상을 다했기 때문에 무보험자 상해담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실상계 30% 그 다음에 다른 쪽에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대인 1과 대인 1을 공개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의 구조도 1과 구조도 1을 여러분들이 빨리 작성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지금 이 문제가 사십 점짜리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오십 분 정도의 요 정도의 사항에서 한 사 분 정도에서나 사에서 요거를 정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에서 보상 책임을 문제를 물을 때는 어떻게 작성하고 계산 문제를 풀을 때는 어떻게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구성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런 상황에서 보신다면은 값보험회사입니다. 값보험회사는 요거죠. 값보험회사는 대인 1밖에 안 되는데 A와 B는 면책이고 C D는 대인 1과 되고 가상 30%다. 다른 요거를 염두에 두고 한 번 보시면은.